억눌려왔던 스트레스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극도의 무력한 감정이 압도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극도의 무력한 감정이 압도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유형은 다양합니다. 유형은 다양합니다. 유형은 다양합니다. 의사소통을 다 끊고 침잠하는 형태도 있지만 아주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을 다 끊고 침잠하는 형태도 있지만 아주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리를 지른다던가 운다던가 자해를 하기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검사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검사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준호 씨의 손이 아직도 제 엉덩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부터 떨어졌던 겁니다. 이준호 씨가 저를 구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저를 구했습니다. 이준호 씨가 저를 구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제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등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등부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요.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게 되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나이쯤 되면 자식이 꼭 인생 성적표 같아서. 내 나이쯤 되면 자식이 꼭 인생 성적표 같아서. 내 나이쯤 되면 자식이 꼭 인생 성적표 같아서 상훈이가 그렇게 불행했다는 걸 에비로서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상훈이가 그렇게 불행했다는 걸 에비로서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상훈이가 그렇게 불행했다는 걸 에비로서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훈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훈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세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세요. 한 가지 나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지 나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니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니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니 그냥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앉아요. 두 사람도 앉아요.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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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이 정훈이를 위한 최선인지 생각해주세요. 어떤 것이 정훈이를 위한 최선인지 생각해 주세요. 저번 재판 때와는 다르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저번 재판 때와는 다르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저번 재판 때와는 다르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엔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준호 씨와 함께 걸으면 사람들은 이준호 씨가 장애인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준호 씨와 함께 걸으면 사람들은 이준호 씨가 장애인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판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장님 설득해 주십시오.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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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일을 못 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한 것도 아닙니다.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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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일이야 그 사이에? 우리 팀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우리 팀이지 않습니까? 우리 팀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우리 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난 대표잖아.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보여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페널티는 받아야지. 그 정도 페널티는 받아야지. 그 정도 페널티는 받아야지. 회장님 보기에 이거 불쾌할 수 있어요. 본인 말에 삐져서 항의하는 것 마냥. 회장님 보기에 이거 불쾌할 수 있어요. 본인 말에 삐져서 항의하는 것 마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근데 무슨 일이냐고? 근데 무슨 일이냐고? 근데 무슨 일이냐고? 뭐하자고. 뭐하자고? 뭐하자고? 명석이가 나한테 직접 부탁하는 게 듣고 싶어서 그러지? 명석이가 나한테 직접 부탁하는 게 듣고 싶어서 그러지? 명석이가 나한테 직접 부탁하는 게 듣고 싶어서 그러지?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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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안 들려. 머리가 밑에 있어서 그런가? 안 들려. 머리가 밑에 있어서 그런가? 안 들려. 머리가 밑에 있어서 그런가? 안 들려. 부탁한다, 부탁한다, 부탁한다. 뭐라고 복학한가? 안 들려. 뭐라고 복학한가? 안 들려. 부탁해 승준아, 부탁해 승준아. 명석인 나 없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내가 명석이 뒤 수습해줘야 돼요? 명석인 나 없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내가 명석이 뒤 수습해줘야 돼요? 명석이는 나 없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내가 명석이 뒷수습해줘야 돼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문제는 문제는 말이 너무 어렵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이 너무 어렵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이 너무 어렵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보다는 한 번의 큰 충격이 원인일 겁니다 그보다는 한 번의 큰 충격이 원인일 겁니다 그보다는 한 번의 큰 충격이 원인일 겁니다 한 번의 큰 충격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가능성이야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어색합니다 가능성이야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어색합니다 가능성이야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어색합니다. 비상입니다 비상입니다 비상입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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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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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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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LE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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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 너무 애쓰셨는데 미안해요 많이 아쉬울 것 같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기요 이거 혹시 포장해 줄 수 있나요? 선물할 건데 사랑해 줄 수 가 고정이 스크림